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잘 올라가다가 지금 AI 붐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차익실현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주식이든지 급하게 오르면 또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급하게 오르면 조심해야 한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금 어느 정도 비축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또 폭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차익실현 한다고 막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는 거 보장 못해요. 외국인들도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간도 판다고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당한 시점 되면 목표 지점 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매도해서 차익실현 해가지고 현금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너무 그런 쪽으로 약간 좀 주가가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도 자주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까 하니까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잘 짜셔야 돼요. 잘 짜셔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힘들 거예요. 이게 좀 오르다가 빠지면 가장 힘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빠지고 하면은 뭐 그르르 하는데 신나게 오르다가 이거 이러다 9만 전자 갈 수 있는 건데 8만 전자도 돌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돌파했어. 9만 전자 가겠다 생각했는데 9만 전자까지 못 가는 거예요. 후퇴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다는 거죠. 하여튼 내일 또 한 번 미국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삼성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반도체 대장주들이 엔비디아발 주가 급락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암울한 전망에 뭔가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그 현재의 업황 우려는 과도하다. 과도하다는 그런 진단도 나옵니다. 과도하다. 너무 쫄지 마라. 뭐 그런 건가요?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삼성은 전 거래를 대비 1.93% 하락을 해서 7만 6,1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8만원 선이 깨진 삼성은 3 거래일 연속 7만원대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7만원대에 머물고 있더라. 하이닉스는 0.98% 하락을 해서 17만 1,600원의 거래를 마쳤고 특히 장중에 3.64%까지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좀 키웁니다. 이외에도 뭐 리너 공업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8.78% 한미반도체 6.8% 이오테크닉스 3.5% HPSB 0.4%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였다. 이 증시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큰 낙포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중동발 리스크 완화와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도체 부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발 매스의 유입 등을 인해서 2600선을 회복을 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기류가 감지된 가운데 이 반도체 종목을 모아놓은 KRX 반도체 지수 2.98%나 빠지더라고요. KRX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 반도체 업종이 증시 상승의 수혜를 함께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엔비디아발 충격이에요. 엔비디아발 충격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9일에 AI 칩 최강자죠.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10% 이상 폭락을 하는 거야. 10% 이상 폭락을 해버립니다. 하루 만에 증발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150억 달러입니다. 약 300조 날라가 버렸어요. 300조. 300조 날라갔다. 이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이 중동발도 지증학적인 리스크가 커져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나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이 복합적인 악재가 닥친 영향이죠. 특히 네덜란드의 ASML하고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우량 반도체 기업들이 연간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업황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거꾸라지다 보니 국내 반도체의 투심 역시 뭔가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얼어붙는 분위기인데 그동안에 반도체의 메세를 이끌어온 외국인들이 이 대거 물량을 털어내고 있고 지난 15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랑 카이닉스를 각각 6,840억, 6,760억 정도 팔면서 코스피 순매도 1등에서 2등에 올라섰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1,862억 던졌습니다. 3위에 앉혔죠. 3위 이달 10일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상위권의 삼성전자가 3조 48억 그리고 하이닉스가 1,485억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걸 고려하면 대비되는 행보죠.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우려는 과다하다 과다면서 분할 매수의 시기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도 된다. 뭐 그런 건가 봐요. 사람이 또 심리가 그래요. 더 많이 빠지고 하면은 사는 게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또 떨어질까 봐 겁나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는 아직은 막 팔 때가 아니다. 분할 매수의 시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AI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요. 그 엔비디아 주가 급량만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부정적인 확대 해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 CEO는 그 B2C용이죠. 그 가전제품하고 이 전통적인 일반 서버의 수요는 주춤한데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강하다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ASML CEO도 올 하반기 수요가 상반기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를 봤을 때 AI 쪽 수요가 둔화됐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AI 수요가 둔화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심리상으로 지금이 고점이고 찰실화해야겠다. 그리고 금리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팔은 거지 제가 볼 때는 AI 수요가 막 팍 줄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하여튼 고물과 고금리 상황에서 약간의 우려만 있어도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거죠. 최근에 삼성이나 하이니스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조정받은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은 거의 고른 것도 없어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또 빠져가지고 도로 원위치로 왔기 때문에 다시 또 회복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글로벌 상황을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쟁 상황도 봐야 할 것 같고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상황 실적도 보고 판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예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